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모레 춘천 한림성심대학교에서 강원권 전문대학 입학정부 박람회를 개최합니다. 한림성심대와 송곡대, 강원도립대 등 도내 7대 전문대를 포함해 전국 22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수험생들은 관심있는 대학의 입시 담당자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박람회 현장에서 수시 원서를 접수하면 접수비용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.